네 여러분 덕게임 촬영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6개월 동안 찍으면서 정말 재미있는 추억도 많이 쌓았고 다 찍고 나서 대도 이렇게 보니까 정말 저한테는 굉장히 좋았던 추억인 것 같아요 군대 나와서 처음 작품이기도 했고 굉장히 긴장도 많이 했었는데 그거에 비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큰 사랑을 주셔서 열심히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덕게임 지금까지 사용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또 새로운 모습으로 보여지는 배우 디겸으로서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관심 감사드리고 큰 사랑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감사합니다 또 빨리 볼까요? 빨리 볼까요? 아우, 지금 갔어 아 여기 볼까요? 빨리 가니 빨리 가니 안녕 와우 와우 이거 안 찍나요? 어 찍.. 아우 뭐야 와우 와우 이거 이렇게 푸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풀고 목에 내야 돼요 그냥 이렇게 풀고 목에 내야 돼요 우와 와우 목에다 잃어버린다 목에다 걸어드리고 있잖아 목걸이 와우 엄청난데? 뒤로? 그 점으로 덕게임은 종료되었습니다 케익도 물어주세요 아우 어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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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